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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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알베기야 엄마 알베기 오늘 제일 싸 알 다 들었잖아 이렇게 오늘 제일 싸요 이거 2kg에 얼마라고요? 3만원씩 가져가시라고 엄마 오늘 들어온 거야 무거워 알 다 들었잖아 이렇게 언니 오늘 제일 싼 거야 이 사이즈 산소든 거 아니잖아 산소든 거 1주일 된 거랑 맛이 풀려 이건 오늘 들어온 거잖아 달아 달아 이건 달아 이거 잘 들었잖아 이건 얼마였어? 2만원 1만원 2만원 1kg 2만 5천원 아버지 2만 5천원 뒤로 해 이거 다 갖다 대장정부야 2만 5천원 2만 5천원씩 1kg 줄이야? 아버지 7만 5천원인데 7만원 맞으세요 5만원 5만원 가부증 어디 가세요? 일단 가부증 어디 가세요? 이거.. 이거 왜 이끌어? 예뻐요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집는 ready 안 Onuцо 안Неogo 양이크 진짜 너무 좋아요 너 지금 구멍게 막아줄래요 이건 얼마에요? 3만원 3만원? 아 살았어요? 살았어요 얘는 2만원 아 놔 이거 지금 아유 아이송 이거 하나 하고 그거 찌개 5kg야 이거 7만 5t가 이거 한번 갔어요 아이송 여기 다됐어 여기 다됐어 나가있어봐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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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장 야! 여름æ... 가만히 못 하는데 가만히 못 하거든 다리에 없는거야 가리 없는거죠? 가리 없는거죠? 가리 없는거죠 가리 잘 안먹고 오지발? 가리가 안먹을거에요 가리가 안먹을거에요 이틀에 남았어요? 롱말대맞죠 하다 안되잖아 하다 안되잖아요 하다 안되잖아요 먹어주면 끝이에요 좋은거죠 싱싱한걸로 싱싱한걸로 아기 하나 줄게요 네 가리 빨리 더워 뭘까 싶다 낫지 얼마에요? 낫지 얼마에요? 3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더 커요 쥐고가서 다 살았잖아 10마리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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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짜겠다고 해요 이거 얼마야? 얼마야? 소재는 하고 오셨는데 발그레 기분 좋아져 볼 텐데 그냥 먹었어? 맛있게 맛있게